자 이렇게 이제 꽃 만드는 것을 배웠으니까 바로 이제 어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마찬가지 이제 악세사리 가지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반지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본인한테 맞는 반지를 먼저 끼시는게 고르시는게 중요하겠죠 나한테 맞는 반지를 선택을 하시고 네 전 도화지가 커야 될 것 같아요 도화지가 클수록 많은 꽃이 들어가야 된다는거 그래서 적당하게 갑자기 작아지죠? 작아지죠? 저는 이제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하고 쓰임은 이 작은거 꽃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해봤는데 작은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도화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작은거 이거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요정도는 돼야 돼 요정도 요정도 사이즈로 그 정도 사이즈로 하시는게 좋으실 거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큰 사이즈로 장미를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같은 사이즈니까 이렇게 장미를 올린다 생각하고 아크릴 파우더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핑크 계통으로 네 이건 핑크 계통이고 네 이건 핑크 계통이에요 핑크로 색깔이 연하게 나가는 거고 요거는 붉은 계통으로 꽃 색깔이 연하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잎사귀 잎사귀 할 때 그린 색깔 약간 차가운 느낌이 나는 그린 색을 쓰기도 하구요 요렇게 좀 진한 그린색을 쓰기도 하고 노란색을 살짝 넣어주면 훨씬 컬러감이 예쁘기 때문에 노란색도 배색을 섞어서 작업을 하는게 좋겠죠 여기다가 지금 그린색이 요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면 핑크하고는 잘 어울려요 근데 만약에 요거 빨간 색깔하고 이렇게 색깔을 하면 너무 튀거든요 어 그래서 요런 색깔은 핑크하고 하는게 좋고 요런 계통은 붉은 색깔하고 하면 색깔이 잘 맞아요 그래서 색깔을 선택하실 때도 이 같이 어울리는 컬러들을 선택하셔서 하시는게 훨씬 좋겠죠 요런 식으로 하면 색깔이 예쁘죠 요기 초록색이 하나가 조금 부족해서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린색을 써볼게요 요렇게 네 그래서 요렇게 톤을 맞춰주고 작업을 하는데요 표면이 지금 요거 같은 경우 플라스틱이에요 오닉스 느낌 나게 만든 플라스틱인데 요 플라스틱이 매끈거리며 우리가 손톱에다가 젤이나 아크릴을 했을 때 금방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표면을 스크러치를 내줘야 돼요 그 스크러치 낼 때 음 사포를 이용해서 사포를 이용해서 사포를 이용해서 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게 220방 그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사포에요 천사포 그 종이사포 쓰시면 안되고요 천사포를 쓰셔가지고 이게 찢어져요 이렇게 사포가 그냥도 이렇게 손으로 하면 찢어지거든요 이런 천사포를 이용하셔서 하시고 제가 포크아트 할 때도 천사포를 많이 쓰거든요 이 표면을 스크러치를 내주는 거죠 그냥 반지를 끼지 그냥 반지를 끼지 뭐하러 이게 가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표면을 갈아서 내가 작업을 할 때 떨어지지 않게 밀착력을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스크러치를 내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요것도 이거는 이제 은 느낌 나게 된 건데 은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악세사리는 퀄리티가 좀 높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다 국산인데 국내에서 제작한 것들은 퀄리티도 좋고 이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동남아나 중국에서 나오는 것 보면 조금 허접한 경우가 많아요 잠금 처리도 잘 안되고 요런 거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돌 느낌을 만들었겠지만 돌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이렇게 표면을 잘 달라붙을 수 있게 표면을 갈아주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감이 너무 이렇게 반짝거리면 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또 씌워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작업을 들어갈게요 일단 선생님 작업하실 때 네 지금 이 반지를 놓고 작업을 하면 꽃을 정 가운데다가 꽃을 놓을 건지 아니면 이쪽 옆에다가 놓을 건지 아니면 이쪽에다 놓을 건지 그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정 가운데다가 꽃을 한 송이를 다 올릴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쪽의 사이드에다가 꽃을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내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저는 꽃을 올려봤는데 네 정 가운데다가 꽃을 네 너무 크지 않게 네 이 정도 사이즈 작게요 훨씬 작죠 훨씬 작게 이 정도 사이즈로 올리셔야 잎사귀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안 그러면 잎사귀를 하고 위로 올리셔도 되고 네 잎사귀 먼저 하신 다음에 구도를 잡고 그리고 나서 꽃을 올리셔도 되고 네 장미 올리시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이 방법으로 이 꽃을 올리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지금 연습을 했으니까 이 방법으로 꽃을 하나를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잎사귀 먼저 하고 그러면 할까요? 네 잎사귀 먼저 하시고 해도 되고 그냥 올리셔도 되고 네 저도 옆에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지가 쫙 삼각형이다 보니까 저는 포인트를 이쪽에다가 주고 싶네요 이쪽에 네 구리선이 약간 이렇게 모양을 주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잎사귀를 이렇게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파리의 끝선이 안 나오게 이렇게 됐는데 끝선이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뭘까요? 어디가 꽃이고? 여기가 꽃이 들어가서 퍼지는 건데 잘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지금 너무 두껍거든요. 여긴 얇아야 돼요. 꽃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눌러야 돼요. 그러면 작업하시기 이거랑 병행하시면서 붓을 이용해 주세요. 어차피 여기는 가려지게 보이니까 그리고 끝을 조금 모으시는 게 좋죠? 여기 조금 더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그 다음에 꽃 지금 선생님이 이쪽이 위라고 하셨는데 위쪽은 너무 진해요. 밑에 쪽이 진하고 위쪽은 연하는 게 더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시 좀 밝은 색깔이 아닐까요? 그렇죠. 다시 반대쪽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으로 갈수록 연하고 잎사귀를 삼각형을 만드시면 안 예뻐요. 여긴 두 개, 이쪽은 한 개 이렇게 삼각형을 해도 그렇게 안 신으면 지금 세 개 이렇게 하려고 했죠? 여기 두 개.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 옆에다가 이거보다 작은 잎사귀를 이렇게 겹치시면서 하나 하시는 게 낫고 여기는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 꽃잎이 보이는 그런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가해가 연한 색 그러면 여기 지금 노란 부분이잖아요. 노란 부분이니까 여기하고 색깔이 더 밝거나 아니면 더 어둡거나 그렇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할까요? 지금 선생님은 핑크톤을 하고 있잖아요. 이 톤에서 지금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할까요? 네. 이거하고 두 개를 섞어서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쪽에 작은 거 하나요? 네.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은 그러면은 이거 상관없어요. 색깔은 상관없는데 여기 이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가 다 안 나올 거예요. 반뜻만. 반뜻만. 꽃잎이 여기 더 연결됐다 생각하시고 이 반뜻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볼을 너무 조그맣게 떴기 때문에 조금 떴다 보니까 지금 굳기 전에 빨리 없애버릴까요? 네. 없애고 다시 하십시오. 이런 것도 가름없이 보여드리죠. 굳기 전에는 가능하다는 거? 그치. 저까보다 양은 더 많게 넓이는 아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넓이는 괜찮은데 양이 너무 작으면 볼륨감이 전혀 안 살고 나중에 이 사이사이가 다 찢어져요. 네. 네. 마지막은 일단 여기 색깔 지금 선생님 반대로 했어요 또 똑같이 초록색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한 색깔이 항상 밑에 그 다음 연한 색깔이 위로 이런 걸 보여야지 망신창이 다시 밑에가 진한 거 위에가 원한 거 꽃 하실 때도 마찬가지 잎사귀처럼 꽃도 그 다음 컬러 위로 올라갈 컬러를 섞어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가장 밑에 있는 애가 진한 색으로 가면 돼요 꽃잎 아 모양이 그렇지 진한 색이 밑에 цвет 뽀뽀 눈 눈 눈 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만드는 데 1시간? 집중해서 1시간 정도 오는데 처음 똑같은 걸 만들 때는 1시간 정도면 되는데 처음 디자인 정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기본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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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마들, 수정이라는 게 있어. 계속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알아서 선생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4년째 지금 고쳐가면서. 전적으로 골로리아 스윙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작업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위에는 이걸로 올릴까요? 네, 이 색깔로 올리시면 돼요. 여기서도 올라가면 꽃잎이 가려질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 꽃잎이 작아야죠. 작게. 꽃잎이 가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꽃잎하고 비율이 맞게끔만 가려지면 크게 상관없거든요. 방향은 살짝 이렇게 쏠려도 돼요, 그럼? 꼭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업을 해서 엄마를 드려도 좋고 친구를 저도 좋아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생뚱맞게 얘만 핑크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섞어서 지금 여기가 너무 작아요. 그럼 여기로 좀 더 길게 할까요? 위로? 네, 더 올려야 돼요. 네. 이게 두 개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조금 더 해서 위로 이렇게 좀 더 볼까요? 조금 더. 네. 여기까지. 여기서만 찍고 손님 해드리면 안될까? 응? 여기까진만 찍고 손님 해드리 그래? 엄마 여기까진만 줄게 일단 여기 하나 더 하고 있을까요? 응 잠시 고객이 와서 손 해드리고 와서 마저 작업할게요 여기가 조금 지어있어서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잎사귀가 더 들어가줘야 돼요 잎사귀요? 그러면 요거 지금 이게 가려져서 그러니까 그쪽에 무슨 색으로 할까요? 잎사귀보다 라인을 선생님이 넣을 수 있으면 이렇게 덩쿨 라인을 좀 넣어주시면 그것도 예뻐요 노란색으로 덩쿨 라인을 좀 넣어주세요 네!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덩쿨이 제가 생각하는 그 덩쿨이 맞나 모르겠지만 아 덩쿨이 이상혜씨 덩쿨 아니, 목걸이 그거 보여줘 장미 그거 보여주고 덩쿨 네, 아 이런 덩쿨 네 라인이죠, 라인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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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쿨도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밑부분은 진하고 안 될 경우에는 덩쿨을 노란색으로 하고 아, 색깔을 입힐까요? 색깔을 입힐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 초보한테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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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유럽같은 경우는 아크릴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유럽에서 아크릴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러시아랑 독일이나 유럽에서 아크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나라만큼 젤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유행은 돌고 도는게... 일본도 젤보다는 아크릴을 반반. 젤도 반, 아크릴 반 이러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젤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들어오니까 좀 나은데요? 엄마는 무슨 워크를 통신하고 있는 거야? 응. 와이파이. 멀티 멀티. 다 해. 손님을 받고 있지만 방송도 같이 한다는. 두 직업이 유튜버가 아니니까. 나의 직업대로. 네일샵을 찾아올 때는 손톱도 그렇지만 마음이 안 좋아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꼭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도 미용실을 가잖아요. 볼에다가 물 좀 줘. 볼 있지? 응. 거기 옆에. 그거에다가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반반. 가득 담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간 거 여기서는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렇게 올라와요? 네네. 항상 반대로. 네.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 꼬리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이거하고 반대로 가져야 되고 이것도 지금 너무 뻗쭘하게 서 있잖아요. 네네. 뻗쭘하지 않게. 약간 둥글게.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올 때. 거기는 한 번 더 감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는. 여기 보면. 이쪽은. 이렇게 그냥 둥글게만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좀 넓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돌려주는. 한 번 또 아리. 그렇죠. 한 번만. 많이 말고. 근데 여긴. 직선으로 나왔다면. 여기는. 끝에서부터. 곡선으로 해서.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tres금학과. 어디에. 어디에. readnl. 아니. Maybe there is. 그렇게 하麗게. 굳이 다닐. 여긴 한번 더. 그 곳에. 그 곳에. 귀금속 세금학과? 거기를 갔는데. 그 친구가 너무. 우리는 귀금속학과 안 나왔어요.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귀금속학과 안 나와서. 나도 악세사리 할 수 있어 우리가 더 좋은 거야 은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만들고 그러니까 그치 근데 우리도 충분히 가능해 그럴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뭐지? 그 친구는 이렇게 못 만들어 아 그쵸 그건 그렇습니다 입꼬리가 아닌가? 예전에 네일샵에서 우리는 핸드폰 케이스에다가도 그림 많이 그려서 팔았거든 주문도 많이 받고 옷에다가도 그림 그리고 포컷을 하니까 신발 가방 못 그리는 데가 없고 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좀 할만한 게 낫담치 않아가지고 혼자 하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누룽꽃 하시는 분들은 빈 공간에 여백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빈 여백보다는 화려한 걸 더 중요시 여기는데 그분들은 거기다 이제 누룽꽃을 넣어가지고 레진으로 씌우시는 분들 많나 보니까 그분들은 여백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우리하고 완전 좀 틀리지? 네 자연스럽고 그냥 그 사람들은 좀 뭐랄까 소박하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좀 화려하고 엄마는 거기 봐서도 오디오가 안 비네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냥 잘했어 원작과는 다른 느낌 선생님은 거기 이제 마무리 작업 아크릴 주변 지저분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사이드 그런데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이 주변 여기 깨끗하게 그럼 클리어 덮을 땐 이 금 테두리 안쪽으로 덮는 거죠? 네 안쪽으로만 덮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리어 젤로 아크릴이 차가울 때 잘 묻을까요 뜨거울 때 잘 묻을까요 뜨거울 때 잘 묻을까요 차가울 때도 잘 묻을까요 아하 습할 때는 안 굳어요 습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온도가 아주 뜨거워도 안되고 아주 차가워도 안되요 아크릴이 바람에 말려 볼까요 바람에 잘 말릴까요? 하하하하하하 선풍기 바람으로 할까요? 하하하하 아니 핸드드라이기 아 이렇게 핸드드라이기 핸드드라이기 네 하하하하 그러면 올려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번 하고요 큰 소리로 해야지 큰 소리로 아 네 안들립니다 되게 얘기해주세요 네 브러시를 젤 클렌저에다가 깨끗이 닦아 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클리어 젤을 올려서 볼륨감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젤이 퍼져서 봉긋하게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나눠서 올려줄 거예요. 클리어 젤 이용해서 올리는데 항상 클리어 젤을 올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기포가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도록 젤을 살살살살 돌려서 컨트롤 해줘야지 기포가 안 올라와요. 기포가 생겼을 때는 기포 어떻게 없애요? 저는 그냥 붓으로 가위 쪽으로 빼서 최대한 기포가 보이지 않도록 가장자리 쪽에서 없애는 편이에요. 아니면 뾰족한 것 같은 걸로 찔러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퍼지기 때문에 일단은 뒤집어서 밑으로 볼륨이 좀 쏠릴 수 있도록 해주고 너무 손이 가까이 갔어 그러면 이렇게 봉긋해져요 약간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그리고 지금 기포가 아직 다 안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돌려서 체크를 할 거예요. 기포 있는 쪽은 살삼살살 빼서 가장자리 쪽으로 해주고 내가 작업한 것을 기포 찬 게 많아요. 아 기포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기포가 잘 차요. 맞아요. 성격이 느긋해야지 천천히 해야 살짝 달려가면서 해야 기포가 안 차는데 뒤집어서 클리어 젤이 밑으로 좀 떨어지게 젤은 좀 여자 같은 거 같아요. 아크릴은 남자 같다면 젤은 여자처럼 살살 다뤄야 돼.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볼륨감이 생기면 이때 큐어 해주시는데 램프 안에서도 살짝 뒤집어서 큐어를 하고 어느 정도 살짝 구워줬을 때 돌려서 해주면 조금 더 봉긋함이 살아나 있어요. 처음에 램프 안에서도 이렇게 뒤집어서 큐어 했다가 다시 돌려서 모양을 잡으면 지금 살짝 각 큐어 됐는데 약간 볼륨감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약간 근데 이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2차 작업해서 볼륨감이 마음에 들면 멈추는 거고 2차 작업했는데도 볼륨감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한 번 더 작업해서 더 봉긋하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또 탑젤도 바를 거니까 탑젤 높이까지 생각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 봉긋함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역시 잘 하고 계십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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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해주면 되겠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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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이 젤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가지고 조금 더 잘 흐르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양을 줄여서 차라리 여러 번 터치를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모양을 만들게요. 다시 기포가 올라오지 않도록 다시 기포가 올라오지 않도록 붓을 떼지 말고 젤을 끌고 다니면서 아 같이 밥 먹자 술 먹고 걸어봐요 걸어봤자 술 먹겠다 야 술 먹으면 또 살 찌겠네 응 안 빠지지 거참아 술을 먹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자기 술 먹을 때까지 앉을 수 있었어 응 응 소리 좋아 아시나 응 응 응 응 옆에서 보면서 혹시라도 꺼져있는 부위를 채워주세요 짠 가운데 부분을 좀 더 붕긋하게 똑같이 큐어할게요 똑같이 큐어할게요 지금 보면은 아까보다 아까는 한쪽으로 좀 쏠린 듯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2차 작업하면서 쏠린 거 조금 맞춰서 완만하게 됐는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볼륨감을 원해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조금 더 볼륨감을 올릴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이제 클리어 올라가서 약간 빛 비치는 거 보면은 여기 민질민질 하죠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나 지금 강의 같은 거 하게 되면 거기서 말해요 엄마 목소리의 원동력은 복식 호흡에 있다고 복식 호흡에 입각해 가지고 목소리를 발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못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동작에 lawyer 이 정도? 좀 더 볼륨감? 네 아 아 지금 노트 쓰시죠? 네 그러면 집에서 유튜브 해봐요 구독자 없어요 다 생기긴 할 거예요? 구독자 없어요 근데 컨텐츠 할 만한 것도 없고 아직 원장님처럼 잘하면 그때 할게요 아직 그럼 멀었어 그거는 그냥 제품 리뷰 같은 거라서 그렇게 언니 제품 리뷰만 올렸는데 유튜브로 쇼호스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저도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었는데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쇼호스트를 유튜브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TV 광고에서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그걸 유튜브로 하더라고요 쇼핑몰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자 이제 됐어요 볼륨감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이제 여기다 탑젤을 바를 때 탑젤도 가운데를 약간 좀 두둑하게 올려서 볼륨이 죽지 않도록 탑젤을 바를 때 옆부분까지 또 두껍게 올리면 이 완만하게 만들어 가운데 봉긋하게 만들었던 게 그 빛을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장자리 부분은 얇게 바르고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바르면 이 봉긋함을 유지하면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 탑젤을 얇게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만 얇게 바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얇게 바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봉긋하게 하다 보면 탑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흘르는 경향이 있어서 네네 그러면 핸지코 탑젤을 이용해서 노나이프 탑젤이라 미경화가 남지 않아요 이 탑젤을 이용해서 이 악세서리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얇게 펴 발라 볼게요 켄지코 노나이프 탑젤이 그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가 좀 다른 게 지금 파란색 뚜껑은 강도가 좀 더 높대요 단단한 제품인 건가요? 그리고 회색 뚜껑으로 된 거는 약간 말랑거리는 소프트한 닭인데 그래도 그것도 손톱에 하면 너무 단단하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손톱에다 할 때는 회색으로 하면 좋고 그런 악세서리 같은 거 할 때는 좀 단단하게 단단한 걸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전체 다 후 갈랐고요 큐어 할게요 엄마가 뜨거운 손으로 던져 밥통 안에 알바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바비 맨날 알바비 여보, 이번 달 거 용돈 줘 애들 정돈 안 준다고 이렇게 뜨거워 던져 던져 엄마한테 던져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뜨거워 짱 예쁜데 짱 예쁜데 원작 손이 예뻐서 원작은 어딨지? 손톱이 이래서 손톱을 보일 수가 없어요 원작과 초보의 작품 멀리서만 봐주세요 멀리서 어디 봐 예뻐 예뻐 멀리서 봐주세요 예뻐 예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쵸 아, 반짝이를 안 넣는데 가운데다가 어쩔 그럼 여기다가 지금 반짝이를 넣으시고 다시 탑재를 바를까요? 탑재를 바를까요? 아, 그러게 가운데 반짝이를 안 넣었어요 얘는 가까이서 보면 반짝이가 있는데 내 생각에 살짝 드릴로 아, 구멍을 내서 구멍 내고 조그마한 스톤을 박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아, 스톤이 그냥 튀어나와 있게끔 네, 약간 튀어나와 있게끔 그것도 예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있는 거 최대한 뾰족한 비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게 사람 손에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긋이 되고 있으면 난리 나겠죠? 반지니까 가능합니다 반지니까 가능합니다 잠깐 멈추고 뭘 하려면 구멍을 더 크게 들어야겠는데 어떤가요? 혹시 V컷으로 안 넣고 그냥 일반 작은 거 그냥 큐빙 넣어도 될 건데요 이 정도 네, 제일 작은 걸로 아이고 예, 그걸로 그러면 구멍을 어쨌든 좀 더 크게 뚫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네 자자라 음, 이제 들어갔어요 한 번만 더 네 조금만 더 네 아 네 진짜 이게 귀공속 세공학과 이거는 진짜 세공학과다 갑자기 네일아트 채널에서 갑자기 세공채널을 만드시네 세공채널 본격 세공채널 이제 그루 속을 넣으면 되죠? 네 젤로 그냥 어차피 쉬울 거니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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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해드리고 고객님도 이제 가셨고 천천히 마무리 작업할게요. 선생님은 이제 집에 가셨고 저 혼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꽃, 태꽃, 여기에 이제 한쪽에 잎사귀하고 살짝 색깔을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하는 거 보시고 제가 설명을 아까 하셨듯이 고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잎사귀 할 때도 마찬가지 볼을 떠서 네, 리퀴드 양 조절 붓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잎사귀 할 때는 결을 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리퀴드하고 붓을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셔서 납작하게 붓을 좀 잘 다듬으셔서 작업하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결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눌러줘서 인맥을 만드는 거죠. 인맥 인맥 잎사귀하고 이제 이 색깔이 은색이기 때문에 색깔을 약간 앤틱한 느낌이 나게끔 핑크를 안하고 붉은 빛으로 했기 때문에 잎사귀도 조금 앤틱하게 좀 진한 색깔을 제가 썼거든요. 여기다 조금 밝은 색을 좀 넣어서 포인트로 약간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내도록 해 볼게요. 이렇게 겹쳐서 잎사귀가 올라갈 때는 이쪽 색깔하고 좀 틀린 색깔을 써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틀리게 이중으로 그래야지 올라가도 차이가 나 보이고 밑에 색깔이 어느 정도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느낌을 이렇게 다르게 써 주시면 훨씬 입체감이 더 생기겠죠. 잘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제 만나요. 잘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제 만나요. 이렇게 잎사귀 3개 색깔을 조금 화사해 보이게끔 잎사귀 하나를 더 넣어 줬어요 여기서 이제 이쪽에 마무리 할 건데요 이쪽 마무리 할 때 라인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잎사귀 하고 라인으로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볼러 보겠습니다 지금 반지를 했는데 여기에 꽃봉오리가 하나 살짝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서 꽃봉오리 하나 더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살짝 올려 볼게요 지금 꽃봉오리 하나 더 표현해 볼게요 꽃봉오리 하나 더 표현해 볼게요 꽃봉오리 하나 더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꽃봉오리 괜찮죠? 이렇게 예쁘게 꽃봉오리까지 했어요 이렇게 일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볼륨감을 줘서 저는 이제 떨어지지 않게 클리어 젤 가지고 씌우고 탑젤로 마무리 할 거거든요 그거 이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 치우고 준비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젤을 탑젤을 하기 전에 클리어 젤로 지금 이렇게 오돌톨톨의 3D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작업을 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굳어져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리어 젤로 전체를 한번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클리어 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물렀는데 요즘 나오는 빌더 젤이나 클리어 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쫀득한 느낌으로 나와서 아트 할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씌울 때도 편하고 손톱 길이 연장할 때도 전체적인 느낌이 편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이렇게 약간 두들겨 두들기는 느낌 쫀득거리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서 기포가 생겼는지 잘 보시고 기포가 생기지 않게끔 하시는데 기포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다가 바늘이나 뾰족한 걸로 기포를 좀 눌러 주거나 아니면 기포를 끌어 땡겨서 바깥쪽으로 밀어 주거나 하면 되는데 누르면서 하다보면 이게 수작업이기 때문에 기포가 약간씩은 보일 수 있어도 뭐 그것도 나름 보기 싫지는 않더라구요 작업해 놓고 보니까 밑에 쪽으로 돌려서 조금 젤이 흐르는 걸 좀 막아 주시고요 클리어 젤이 하다보면 약간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사이드 밑으로 내려온 거를 좀 닦아 내시고 요렇게 보시면 작업이 됐거든요 요거 이제 30초 큐어링 먼저 할게요 이렇게 큐어링 하셔도 되고 또 다이소에서 나온 이 큐어링 네 휴대용 큐어링 가지고 살짝 먼저 윗부분을 큐어링을 해 주고 너도 LED 라서 그런가 이 큐어링 할 때 색깔이 제일 예쁜 거 같아요 야광 색깔이 나타나서 그런가 색깔이 굉장히 형광색이 예쁘죠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요런 작업할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구요 이제 램프로 휴대용 램프에서 그냥 램프로 해서 30초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큐어링은 끝났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살짝 이쪽 꽃이 높기 때문에 볼륨감이 이쪽이 더 살거든요 요쪽 부분을 클리어 젤로 더 씌우도록 할게요 네 옛날에 엄마들 끼고 다니던 알반지가 생각나네요 이게 덧칠하다 보면 약간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끔 네 꼭 확인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30초 큐어링 들어갑니다 자 가운데에서 쫀득쫀득하니까 이렇게 눌러 가면서 네 내가 원하는 볼륨감을 살릴 수 있게 옆으로 이렇게 약간 흘러갈 수 있게 조금 더 네 단지 위에 볼륨을 조금 더 살릴 수 있게 네 네 이제 클리어 젤까지 해서 반지가 예 볼륨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 살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마감제로 탑젤을 마무리 할 거예요 탑젤을 바를 때도 그냥 듬뿍 바르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느낌으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선생님도 이 탑젤을 갖고 이용을 했죠 예 켄지코에서 나온 퍼펙트 젤인데 퍼펙트 프레미엄 포 퍼펙트 탑이라고 써있네요 예 요게 약간 그 강도가 좀 좋다고 해서 악세사리에다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발라지지 않은 곳이 없게끔 발라주고 네 살짝 아래로 볼륨 살 수 있게 한번 더 해 주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마감 부분에서 살짝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좀 마무리 해 주시고요 제가 보고 해야 돼서 너무 이렇게 숙이니까 손톱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탑젤 마무리는 항상 저는 네 2분 마무리 2분 큐어링 들어갑니다 네 탑젤까지 해서 큐어링이 끝났습니다 자 어떠세요 예쁜가요 네 요거는 샘플로 제가 하나밖에 갖고 오질 않아서 더 이상 없더라고요 요거 예쁘게 돌 위에다가 제가 한번 해 봤는데 네 한번 보세요 빛이 비치네 조명 때문에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 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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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